안녕하세요. 제이드부장국수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어메이징 나스닥 7.35% 상승 산타랠리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시작입니다. 2022년 11월 제이드부장국수 19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제이드부장국수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어치 시원 cpi 7.7% 안두랄리 주식 채권 올라가고 날라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7.35% s&p500 지수는 5.54% 다우전수 지수는 3.70%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 가장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 메인슈입니다. 어메이징 나스닥 7.35% 상승, 산대랄리 시작 어제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는 cpi 때문인데요. 어제 cpi가 7자로 찍자마자 달러 인덱스가 크게 빠지면서 나스닥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갔고 결국 7.35% 올라서 끝이 났습니다. 애플은 무려 8.90%가 하루에 올랐습니다. 정말로 어메이징한 하루입니다. 다만 이러한 폭등의 이유는 cpi 때문일 수도 있지만 숏 스키즈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방에다 걸어놨다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숏 걸어놨던 것들은 이제 환매를 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애플이 공매도 비중이 요즘 가장 높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아주 좋습니다. 숏 스키즈로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으니 말이죠. 어제는 비트코인도 8% 넘게 올랐습니다. ftx 문제로 2만 불대에서 1만 5천 불대로 크게 빠졌었는데 어제는 미국의 cpi 때문에 덩달아 크게 오른 것이죠. 다만 시간 외에서 비트코인은 1.66%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는 좀 과도하게 오른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끝난 것인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정점은 이제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9.2% 찍고 8.2% 찍고 지금은 이제 7자를 찍고 있으니까 말이죠. 주가는 세상에서 바닥을 가장 빨리 반영을 합니다. 그러나 바닥은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을 뿐입니다. 1970년대에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떨어지면 금리를 내리고 내리고 하다가 결국은 10년 이상을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했습니다. 결국 폴벌커가 20%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서야 잡았죠. 그래서 연준위원들도 이번 인플레이션 지표는 한 번 꺾였을 뿐이라는 등 신중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예측해서 투자하기보다는 확률의 근거에 한 발 늦게 시장에 대응하면 됩니다. 애플과 주식 비율 표인데요. 애플 현재는 애플 50%, 달러 50%가 현재 포지션입니다. 어제 애플 가격은 146.87달러 이고요. 따라서 아직도 지금보다 10% 정도가 더 올라야 올인입니다. 만약에 131.96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5% 매수하고요. 154.71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V자 반등으로 100%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10% 정도는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3% 끝 시점은 11월 2일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12월 3일, 한국 시간으로 12월 6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주말이기 때문에 화요일 장 종료 시간까지 종가까지 더 이상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그때가 올인이죠. 매수매도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데 이리에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올라서도 내일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십니다. 원칙이 없다면 매뉴얼을 지키죠. 그래야 기계적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 없이 감정대로 투자하면 오래 투자 못하고 금세 망하는 것이 이 바닥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펄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어메이징 나스닥 7.35% 상승 산테랠리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